마이 맨 바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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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팍 바보 바보 팍 보이는 대로 날 바라봐 나 저 꿈처럼 거짓말 마이 맨 바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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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팍 바보 바보 팍 여러분 이어서 핑퐁 안 갈 수 없잖아요 그죠? 핑퐁 핑퐁 여러분 듣고 싶어요? 여러분 때문에 울잖아요 이런 глав인 식사 하나 My 아니 너무 너무 많은 현아 현아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정이 벅차오른 것 같아요 현아 현아는 사소한 인간이라도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현아 Herna 우리 함께 무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. 진짜. 다시 한 번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앞으로 더 멋진 음악과 무대로 여러분들에게 보답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. 열심히, 열심히 음악하고 너 티셔츠 입었구나? 열심히 음악하고, 열심히 춤추고, 열심히 무대하고, 열심히 살면서 보답 털게요. 그럼! 파이팅! 핑퐁을 할 수 있겠어요, 여러분. 그러면 눈물을 먹으면 핑퐁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핑퐁 노래 아시죠? 네! L-O-V-E 핑퐁! 웅! 이 노래 슬프로 이 노래 슬프로 Creative 어떤 호σι вол거νη .."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